선수들의 개개인들의 반짝 그걸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면 이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냐 감독? 나는 감독이라고 난 감독이라고 하는 거야 오투 스칼프 워터 샴푸라는 건데 저 이거 처음에 받고 나서 좀 의아했어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있어? 응 근데 진짜 돼요 그냥 우리 물로 머리 감을듯이 그냥 물로 하면 돼 거품도 좀 생기면서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요 펜워드룩 머리 예쁘게 보다니잖아 그렇지 약간 제품을 바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두피에 그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피가 빨간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 좀 씻어야 돼 두피에 영양제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극이 없다 저자극이다 그게 이제 가장 이 제품의 장점이다 고정 댓글로 남겼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샴푸가 지금 40% 할인해요 16,800원입니다 40% 40% 그리고 이거 바디호시도 좋더라고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파란색 집어넣을 수도만 이게 이제 이게 앰플이라고 하는데 근데 앰플 종류가 많더라고 민트가 있고 세라솜이 있고 어성초가 있는데 특히 운동하거나 몸이 열이 있을 때 이거 되게 시원해 이거 보여드릴게요 엄청 여기 타서 쓰는 거야 대박 파랗게 변해요 파랗게 변하죠 시원해 집에 가면 쿨링감 진짜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끈적거리지 않아 50% 할인이라니까 이거는 이것도 50% 할인 이건 15,000원이야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인데 트러블이 내가 많이 생겨요 요즘 얼굴 얼굴 뾰루지 나면 요즘은 아니 제가 확대하지 말고 오늘 뭐 안 발랐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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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살짝 이 파우더 하하하하하하하하 뾰루지 난 부분에 살짝 발라주면 뾰루지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빨리 갈아앉는 거지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세게 좋은 게 아까 우리 바디로션을 좀 섞어가지고 아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진정 효과도 있고 되게 좋아요 네 이거는 지금 10% 할인이어서 9,0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 오투 스칼프 워터 샴푸 그다음에 오투 워터 바디워시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좋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한번 써주세요 토트넘과 플럼전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 그 해리 케인의 진짜 원더골 네 원더골로 승리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어떤 플럼전 어떻게 보셨어요? 토트넘과 플럼전 뭐 토트넘 똑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어제 그 경기는 케인이 3점을 만든 거지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차냐 거기서 토트넘이 팀적으로 뭔가를 막 보여줘서 전화를 보여줘서 승점 3점을 만든 건 아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케인이 최근에 또 재계약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어제 이제 재계약이 열려있다 열려있다의 조건이 우승할 수 있는 나한테 그걸 보여주면 내가 재계약이 열려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어제 경기를 보면 케인이 그런 생각을 할까? 본인이? 그렇죠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케인에게만 의존하는 지금 축구를 한다 네 어제 경기 끝나고 BBC라든지 영국에 있는 매체들의 관련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 다 무슨 얘기 하냐면 해리 케인과 지미 그리브스의 그 위대한 기록 타이가 됐던 그 기록 딱 스탯 나열하고 두 번째는 해리 케인이 여기 계속 있을까? 이런 거야 그렇죠 다 그런 류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완전히 혼자서 고군분투 맞아요 역살납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흐름이 너무 이어지고 있다 선수들의 개개인들의 반짝 그걸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스날에 뛰었던 멤버들 이번 경기에 그리고 이번 토트넘 멤버들을 개개인만 놓고 봤을 때 야 이거는 사실 아스날과 토트넘이 말도 안 되게 격차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나? 예를 들어서 은케티아 아 그러니까 선수만 봤을 때 마르티넬리 그렇게 떠치면 케인이 위 아니야? 그렇죠 해리 케인, 손흥민, 클럽세스키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날의 앞쪽이나 아니면 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형격기 차이가 난다 야 이거는 윙백들은 좀 차이가 나겠다 말고는 정말 그 정도로 얘기할 차이인가?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 그러면 멤버가 이렇게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데 경기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이면 이 문제는 어디서 기인하냐 감독? 나는 감독이라고 난 감독이라고 봐요 약간 시스템의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폼 전체가 실제로 폼이 안 좋아요 전체적인 토트넘의 폼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토트넘이 늘상 똑같은 경기라거든요 어제 경기도 플럼이 압박하니까 압박 못 풀어나와서 계속 뺏기고 공격권 내주고 이 경기를 맨시티전에도 했었고 아스날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토트넘이 변화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시스템적으로 콘테가 토트넘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선수 개개인의 폼도 문제지만 팀의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좀 불안하다라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콘테 고집인 줄 알았어요 안 풀리더라도 이 축구로 가겠다는 게 고집인 줄 알았는데 좀 계속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플럼전, 맨시티전, 아스날 똑같은 거 보고 뭔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걸 좀 변화를 줄 만한 능력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선수들의 폼이 안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폼이 안 좋으면 뭔가 계속 감독이 변화를 계속 주면서 선수를 빼보기도 하고 전형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돼야 폼이 안 좋아도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콘테 축구는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, 손흥민, 케인 한창 이 3-2 폼이 좋을 때 잘 되고 지금 한창 폼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안 되고 선수의 컨디션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 축구란다 이게 참 콘테 감독의 안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콘테 감독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대개 일단 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한 그래서 상대가 콘테를 읽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런 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토트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동안 이 콘테의 커리어를 보면 항상 반복되어 왔던 문제들 상대가 읽고 나왔을 때 자, 토트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축덕들이 다 알아 그러면 저쪽에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토트넘을 상대한 팀들은 모르나? 다 알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즌 내가 물어보자 한 경기라도 결과가 지건 비겼건 이겼건 한 경기라도 상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춤 전략을 이렇게 크게 변화를 줘가지고 한번 해봤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맨유가 경기 잘했을 때 맨시티 잡았을 때 그때처럼 카스미루나 프레드를 미드를 잡거나 홀란드를 고립시켰던 그런 플레이를 한 적이 있나? 놓고 봤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식으로 시원시원한 게 없어 그냥 선수들이 한번 팍 뚫려가지고 뒷방 한번 때려가지고 이런 기억은 있어도 뭔가 와 그래 이번에 뭔가 전술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자 근데 어제도 선발 딱 보면서도 와 똑같다 아 여긴 늘 똑같아 똑같죠 플레이도 똑같아 늘 똑같은 경기를 보는 거야 팀만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저번에도 뭐 10조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형님들 불러서 감독 바꿔야 되냐 마냐 했잖아 이 정도면 진짜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잖아 뭐가 경국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이 있는 거죠 콘테 감독을 경질을 했을 때 지금 순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경질을 했을 때 콘테보다 좋은 감독을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느냐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데려올 수 있느냐 하면 뭐 딱히 지금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토트넘이 그냥 콘테를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토트넘의 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치 지난 시즌 맨유처럼 맨유는 경질하자마자 락닉 데려오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텐하우도 오고 지금까지 온 건데 토트넘은 지금 그런 방향성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경질하면 이거는 되게 무책임하게 경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토트넘에게는 좀 고민거리겠죠 아 나는 선수들 데려오는 것도 좀 짜증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포로 연결되잖아 포로 다시 한번 제업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라고 왜 포백으로 한번 바꿔볼 만한데 못 바꿀까 이게 지금 수비가 무서운 거잖아 현대 감독 딱 보기에도 이 수비 갖고 포백 만들면 정말 5대0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같아 라인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쓰리 백 놔둬놓고 호이비에라고 벤탄구로 내려놓고 블럭 짜가지고 일단 지키면서 야 욕먹어도 좋으니까 일단 결과 내자 0대1 한골 승부 무승부 이런 승부를 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상대가 플럼이고 물론 상대가 플럼이 좋았죠 요새 유퀘스전 빼놓고는 5연승 달리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번은 공격적으로 싸워볼 만한데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일단 센터백 쪽에서의 난 투자였다고 보는데 그냥 돈 있는 돈을 안 쓴 건 아니잖아 지난 여름에 그 돈을 막 쪼개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여러 명 사가지고 결국 쓰지도 못해 비수만 어딨어 어? 나면 스펜스 어디 있어 도대체 뭐 오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 못 쓰는 친구들 잔뜩 사놔가지고 쓰지도 않고 차라리 굵직한 친구 센터백이 하나만 있었어도 그 친구 믿고 좀 올릴 수가 있잖아 근데 다이어 갖고는 내가 라인을 못 올리는 것 같아 지금 나 같아도 못 올려 다이어면 그러니까 이게 선수형이 또 자기의 어떤 축구에 맞춰서 자기가 좀 그런 거에서 고집부려가지고 제대로 한 명을 왕창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따지면 또 파라티치 얘기 나오고 랩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선수형이 또 좀 짜증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노 기자가 이제 그 페드로포로 새로운 협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 좀 진전이 있어요?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? 뭐 있죠 토트넘이 페드로포로를 계속 원해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페드로포로의 바이아웃을 토트넘이 맞춰주느냐 아니면 바이아웃을 안 맞춰주고도 토트넘이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론 조항을 좀 없애주겠다 뭐 이런 것도 계속 제안을 해보고 그런 건데 이것도 약간 좀 답답한 게 있죠 왜냐하면 겨울이적 시장은 문제가 있는 곳을 빠르게 영입해서 보완하는 게 겨울이적 시장이거든요 겨울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첼시 무드리크 바로 영입하고 그렇죠 뭐 바디아실 바로 영입하고 리버풀 각포 바로 영입하고 맨유도 벌써 베오르스트 두 경기 나왔습니다 아스날도 지난 경기에서 트로사로 나와서 역전을 해버렸죠 승리를 가져오는 득점을 또 만들었죠 그런 생각하면 토트넘은 한 달이라는 이 겨울이적 시장 기간이 있는데 협상만 하다가 지금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맞춰줄 거면 빨리 맞춰주고 데려올 거면 그냥 약간 돈 쓰더라도 겨울이적 시장 어쩔 수 없으니까 데려와서 좀 뭔가 보강을 해서 빠르게 이제 팀에 적응도 시키고 경기에 좀 출전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시간만 가고 있다 헤드포로 관심은 있는 건 확실하고 바이아웃을 맞춰줄지 안 맞춰줄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의 단계에서도 참 답답한 거죠 토트넘이 한때 애들이 많이 멘붕이 오더만 현타와가지고 막 뭐를 막 줘 막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 호이베르하고 벤타쿠로 다 주저앉잖아 여기서 눌릴 거 봐 주저앉으니까 다 내려오지 공격도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수비도 빌드업도 안 돼 공격이 전개도 안 돼 머니까 뛰어들어가지도 못해 진짜 어제는 헤드포로 딱 하나 아니었으면 그렇죠 승점 버렸지 토트넘이 케인 원맨팀이라는 걸 이번 시즌에 그걸 보여준 경기죠 사실 아니 그리고 빌드업 이것도 아스널전에도 너무 못하더라 우리 아스널전에도 맨스트로전을 봤잖아 뭐 주질 못해 어디 줘도 안 되는 거야 그 아스날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아스날은 되게 유연하죠 그러니까 뭐 아스날이 특별히 토트넘보다 압박을 안 받거나 토트넘이 특별히 다른 팀들이 압박을 토트넘에게만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압박을 받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아스날은 그냥 이제 멈춰있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패턴 플레이가 있어요 뭐 자카가 측면으로 빠지면 그 공간으로 진첸코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마르티넬리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어제 뭐 토트넘 봐도 맨스티전 아스날전 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앞쪽에 쓰리 백 있고 앞에 두 명이 미드필더 서 있고 패스 주고 뺏기면 뺏기는 거고 안 뺏기면 그래도 탈압박 한 번 하는 거고 이게 너무 딱딱하고 패턴 플레이도 없고 상대팀이 읽기가 쉽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 축구야 옛날 축구야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축구 정술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 뭐 선수를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왕창 살 수 있는 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는 공유적인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잖아 그러면 좀 수비적으로 내려왔던 카운터 치자 카운터도 나쁜 전술이 아니지 전술은 죄가 없어 전술이 무슨 죄가 있어 수비적인 전술은 죄야? 아니거든 수비적인 전술도 전술이니까 근데 문제는 토트넘과 같은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이 정도의 클럽이 이런 구닥다리 갖다 놓고 리액션만 계속 치는 거 아니야 프롬을 만나도 리액션을 치고 지금 에버튼을 만나도 리액션을 치고 하여튼 할 거를 만나도 똑같아 변화가 없다는 게 제일 큰 거야 계속 아웃복싱이야 한 번쯤은 올라가서 때려야 되는데 계속 가드 올리고 싸우다가 한 번쯤 딱 딱 얻어서 맞으면 이기는 거고 안 맞으면 두들겨 맞다가 비기거나 쓰러지는 거 그렇지 너무 옛날 축구잖아 아무튼 오해하고 있냐 아직도 의문이 있네 그래도 오해 있어 사실 그거는 그거죠 리버풀 첼시가 부진한 효과를 보는 거죠 그것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리버풀 첼시가 부진하기 때문에 순위가 좀 높은 거고 맞아요 그 토트넘 밑에 있는 팀들이 지금 브랜트포드 브라이튼, 플럼 이런 팀들이거든요 플럼도 괜찮다만 근데 이런 팀들이 물론 잘하지만 토트넘이 이 4위권과 가깝지 않고 이 밑에랑 더 가까워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첼시랑 리버풀 잘했으면 4위권 경쟁에 리버풀 첼시가 위에 있고 토트넘이 그 밑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토트넘이 약간 경기력 대비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도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안 좋지 손흥민 선수도 어제쯤은 좀 쉬게 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, 내가,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맞아,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 손흥민도 안 좋지 않냐고 누가 그럼 요새 손흥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아요 손흥민 안 좋은 거 본인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한 번쯤은 쉬었다가 그게 뭐 스위치를 한 번 끄게 만들어주는 거건 자극을 주는 거건 뭔가 아니면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해주건 희샤리송이 있으면 희샤리송 한 번 해봤만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아예 희샤리송하고 해리케인 투톱 놔둬놓고 클로세스키를 받친 다음에 그 축구해도 되잖아 3,4,1,2 되잖아 그거로 또 안 하잖아 난 어떻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손흥민은 계속 주전으로 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던데 보통 이제 믿음의 축구잖아요 근데 너무 손흥민 선수한테 안 좋은 게 이번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가 폼이 냉정하게 안 좋죠 냉정하게 안 좋고 안 좋은데 이 흐름을 한 번쯤 좀 끊어갈 타이밍조차 없어요 안 좋은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희샤리송하고 클로세스키가 최근에 부상을 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더해져서 뭐 안면부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오고 그때 뭐 감기 기운도 있었는데 감기 기운이 있는데 계속 나오고 폼도 안 좋은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가는 거 같아 그리고 플랑전도 헤리케인이 열 기운이 있었다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데 계속 나오니까 경기력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부담도 되고 계속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계속 안 좋은 게 그게 희샤리송이나 애들 친구들한테 안 좋은 게 뛰면서 어쨌든 올릴 친구들도 필요한데 캐네드 힐한테는 어쨌든 출전 시간이 그게 천억 아니야?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천억 주고 사가지고 계속 백업이나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한번 기회를 줘서 변화 좀 줘보고 서로의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자극이 되네 변화 죽을 모르는 거 같아 야 그런 그거는 큰 변화도 아니잖아 아니 쓰리 백을 포 백으로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로테이션이나 그 정도 앞쪽에 있어서의 변화도 줄 만한데 그걸 안 주니까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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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